파밀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플러스 두창, 원숭이 두창이죠. 갑자기 전염병 같은 게 확확 돌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코로나 때는 모든 종목이 개박살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될 거를 우려해서 금리를 0%까지 낮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돈을 몰빵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했죠.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를 거야 라는 이런 인식은 딱히 버리셔야 된다. 파밀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가장 크게 나온 게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치료 브린시도 포비어라는 게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치료제로 인해서 얘는 강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파밀셀이 지금까지 거의 뭐 오랫동안 매십 단계를 계속하면서 내려왔다가 딱 코로나 관련으로 띄었는데 저도 신기할 정도로 그전에는 코로나 거의 뭐 격리 끝나고 다 이런 거 다 폐쇄시키고 하면서 다시 재유행이라는 단어가 뜰 때 오릇 더 내려왔었어요. 이번에 또 한방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슈를 띄워버리니까 세력들도 아예 그냥 다른 테마로 확 옮겨간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언제 날릴 수 있냐. 일단은 이전 여기 가장 강한 지지선을 시원하게 뚫었어요. 분명히 다시 회기했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보통 지지선... 아 지지선... 지지란다. 저항이죠 저항. 저항선. 지지가 아니라 저항선입니다. 강한 저항을 뚫고 시원하게 갖다가 꼬리 긁고 잠시 내려왔는데 보통 이럴 때는요. 저항선 안으로 아래로 회기했다가 다시 올려요. 이럴 때 개미 털기를 한 번 하죠. 보통 차트를 볼 줄 알거나 아주 큰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어 저항선 다시 안으로 회기를 했네? 어 이러면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손절한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꼬리 그리면서 어 이거 다시 빠진 거 아니야? 우르르 다 나가버리는. 이런 걸 흔히 개미 털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볼 때 여기에요 여기. 딱 7600원. 7600선만 뚫리지 않으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여기까지 딛고 갔다가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겠죠. 손절할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보통 형성이 되고 이런 급등 차트가 나왔을 때는 보통 요렇게 나와요. 딱 내려왔다가 간다. 보통 한 2, 3일 정도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길면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갈 건데 저는 차라리 파미세를 건들 거면은 지금 들어간 건 좀 무리수가 있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진 확률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조정 구간이 온 건 온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음날에 또 별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해버리면은 바로 올라갔던 만큼 바로 하한가치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7600원 정도 딱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 만원대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절상과 매도 이 가격만 확실히 지켜준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먹고 나올 수도 있고 리스크 방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다 겪어봤죠? 이제는 떨어질 것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상황이 나왔어요. 이런 미친 차트가 저는 참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아무튼 겪어봤잖아요. 하락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누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어플 설치해보셨죠. 카카오톡이나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시면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 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 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뷰일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청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학습을 매일매일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착하면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야 이거보다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문의 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최근 결제일 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투자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